반갑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을 1분 안에 설명드리는 일본인이노베이션 진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활용 플라저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 둘러보면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응원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케이그린 시대를 만들어갈 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1분 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1분 스타! 얼마 전 20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온라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너댓 명의 직원들이 전부인 회사도 있고 20명 가량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자배터리 소재 재활용, 펫플라스틱, 저탄소 기술 등 사업 아이템도 다양합니다. 달문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친환경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갖고 있죠. 이 발대식의 이름은 에그발대식입니다. 에그, SK이노베이션과 그린뱅저가 함께한다는 의미인데 이 사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역 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하는 거죠. 이 스타트업들에게는 각종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일부 회사는 SK이노베이션 자회사와 공동사업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임팩트 펀드와 공동 투자도 검토될 예정이고요. 트위트의 창업자 잭도씨는 사시나무는 한 대 모여서 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나머지가 고통을 입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에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꿈과 열정,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채우진 못합니다. 켈드린의 거인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